원숭이라고, 이원승이. 네, 이원승이. 개그맨? 피자찜, 피자로 성공하네. 네, 우리 장조카요. 어? 우리 장조카요. 어? 진짜? 우와, 대박. 진짜 세상 좋다. 정말 세상 좋아. 원숭이하고 굉장히 친해요, 선생님. 대학로에서 공연할 때. 근데 그 바로 앞에, 제가 공연한 극장 바로 앞에가 피자집이에요. 근데 글쎄 첫날 연습하는데 그 모든 스텝 수대로 아이스커피를 타가지고 걔가 들고 왔어요. 아우, 세상에. 그리고 걔가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이더라고, 저 결혼할 때. 여름방학 때 왔으면 이제 그때는 밀집 깔고 이렇게 마당에서 이제 이렇게 앉아서 누르면. 그러니까 조카는 부자 커서 뭐 할 거예요? 저기, 자구마 나는 코미디 될 거예요. 오더라고요, 어렸어. 어렸어. 코미디 됐어, 동물 와서 뭐 할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취직하면 자구마 맛있는 거 사드릴 거예요. 오, 착해요. 그래서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바쁜 게, 만나보도 못하고. 바쁜 게 그래도 맛있는 피자도 좀 보내. 네, 보냈어. 보냈어? 오, 잘했네. 여기 오다 보니까 나의 관심사. 식당이 이쁘다. 식당이 이쁘다. 너무 예쁜 이런 한옥의 식당. 맞아, 맛있겠더라. 가서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무슨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물어봤어? 지금 꿈인가 생시예요? 왜, 왜?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아이고, 선생님은 무슨. 아이고, 명인하고 지금 우리 같이 가진다고. 꿈인가 생기게 하면서. 진짜. 우와. 맛있겠다. 우와.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갈비찜도 드시고요. 잡채도 드시고요.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수고하자ms이. 밥이 보냈다. 밥이 보냈다. 그리고 숙소가 날아오를 더OS deal. 기회를 했다.